안녕하세요. 경제학과의 21학번 학생의 라온아제 부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고정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21학번 변혜림입니다. 저희 경제학과의 경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학에 대한 여러가지 학문들을 공부하는 과인데요. 경제학이라 함은 시장에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경제학과에서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원론 이런 것만 배운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나아가서 회계나 경영, 투자 이런 부분도 자세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론적으로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이런 선택의 방식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그 외에는 이제 화폐나 금융 혹은 더 나아가서 조세나 회계 같은 기업 여신에 대한 과목도 존재한답니다. 많은 분들은 대부분 경제랑 경영이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희 경제학과는 한정된 자원과 관련된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까 이런 전반적인 경제학을 배우는 거고 경영은 기업 조직? 조직을 운영하는 그런 걸 더 중점적으로 공부한다고 알고 있어요. 요약하자면 경제학은 조금 더 넓은 폭넓은 범위의 시장을 경영은 한 조직단체에 집중하여 이 돈의 흐름을 배우는 과목이라고 분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ABC 초코쿠키라는 걸 골랐는데요. 제가 원래 둥거트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가끔씩 당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거 하나씩 집어 먹어주면 아주 활기차게 당을 확 충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고래밭 골랐는데요. 사실 고래밭 같은 경우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수업을 들을 때 원래 피통 속에 넣은 그 먹지에 이마킹 좋은 과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추억을 살리고자 선택도 했고요. 사실 이제 제가 해산물을 좀 닮았다는 평을 많이 들어서 그런 경사경사에서 이렇게 해산물 과자 한번 골라보게 됐습니다. 경제학과 학회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경제학과 관련된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는 학술학회인 세미나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 외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밖에 두 가지로 이제 저희가 원래 농구 학계인 맞지마와 축구 학계인 발해가 있었는데 이제 요 근 2년간 계속해서 비대면 활동 때문에 스포츠 학계들이 다 잠깐 동안 일시적인 중단 상태에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대면 활동이 다시 시작이 되면서 다음 학기부터 다시 부활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가슴 부탁드리겠습니다. 라온아제 학생회 같은 경우에 이제 이번에 대면 활동으로 진행이 되면서 학우분들이 비대면으로 지친 이 만남의 욕구를 조금 더 충족시켜 드리고자 홈커밍데이나 혹은 침묵화 등등 이 조 활동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홈커밍데이 미국에서 되게 많이들 하는 고등학생들이 많이들 하는 그런 파티죠. 스파이더맨도 봤었죠. 네, 네, 그런 파티. 그런 파티를 저희 경제학과 학우들도 즐길 수 있게끔 저희가 이번에 최근에 개최를 했는데요. 뭐 각종 꿀팁도 설명을 해드렸고 그뿐만 아니라 레크레이션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게임들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경제를 공부한 과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금융, 경영, 연구원 이런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면 당연하고요. 그 밖에도 기업 여진이나 펀드매니저, 경제 관련된 주식 비포터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한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대략적인 틀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사람이 안 그렇겠냐만은 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돈을 좋아하니까 한번 돈을 공부해보자 싶은 생각으로 이제 경제학과에 지원을 했고요. 사실 이제 명확한 꿈이 있다기보다는 꿈을 찾기 위해서 그나마 관심이 있는 학문에 진학을 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순하게 고등학생 때 경제라는 사회과목을 공부하면서 생각보다 성적이 좋은 결과를 내가지고 단순하게 그 이유로 경제학과를 선택했었는데요. 최근에 다니면서 경제라는 학문에 더 크게 매력을 느끼면서 되게 적성이 잘 왔다고 생각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경제학과는 다른 과들은 저도 어떤 식으로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경제학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쌓아간다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론을 배웠으면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배우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 이제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선행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심화과목이 나누어져 있는 편이긴 한데요. 예를 들면 1학년 때 듣는 미시경제학 언론 이후로 2학년 이후에 듣는 시장 및 기업이론 혹은 2학년에 듣는 조세와 회계 이후에 회계원리 이런 식으로 순서가 정해져 있는 과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이 순서를 굳이 지키지 않고서도 나는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상위 과목을 먼저 들을래 하신다면 상위 과목을 먼저 선택할 수도 있는 굉장히 유동적인 커리큘럼이 마련되어 있음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경제 용어 같은 건 많이 어렵잖아요. 근데 경제학을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적극하다 보니까 뉴스나 정치인들 경제 관련 토론할 때 그런 거 좀 더 쉽게 볼 수 있다는 것 같죠. 사실 고등학교 때 배우는 수학의 정도면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경제 수학에서 가장 많이 남은 수학적인 개념이 바로 확통 부분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열심히 이제 보통을 공부했다면 큰 무리 없이 공부를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경제학에 미적분이 나온다고 또 이제 겁을 먹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것도 이제 고등학교 문과 수준에서 가장 기초적인 개념만 알고 있으면 크게 무리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수학을 진짜 못했는데 경제 수학 정도는 고등학교 때 배우는 수학을 쉽게 할 수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또 경제학도라고 하면은 수학 말고도 필수로 하나 들러보는 질문이 있는데요. 나 주식 못 살까?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친구들한테도 당연히 많이 받고요. 심지어 저번 주에 저는 어머니한테도 이 질문을 받고 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주식을 할 줄 알았으면 주식을 했지 공부를 따로 하고 있지는 않았겠죠. 저희는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벌써 그런지 모르겠지요. 저희도 개미라서요. 교수님들도 모르십니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아는 사람은 아는 급비인데요. 수강신청이 컴퓨터보다 휴대폰을 하는 게 굉장히 잘 됩니다. 인터페이스가 작다 보니까 손으로 이렇게 빠르게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학기에 컴퓨터로 망했던 수강신청을 전학년 수강신청 날짜에 휴대폰으로 다시 기사회생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다시 한 번 추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경제학과도 다른 과들과 다름없이 굉장히 빡센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치만 제가 사실 이번에 처음에 수강신청을 할 때 완전 망했잖아요. 전공을 하나밖에 못 잡았어요. 그치만 경제학과 교수님들은 메일을 넣어주시면 받아주십니다. 그러니까 경제학과 학생 여러분 수강신청 망했을 때야 교수님께 메일 넣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사정사정 저희 경제학과 오피셜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는데요. 그 계정이 엄청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요. 명지대 꿀팁뿐만 아니라 취업 관련 소식들도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학사 일정 그런 것도 되게 바주자주 올라오고 있고 정말 놓쳐서는 안 될 소식들이 저는 많이 올라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경제학과라면 꼭 라온아즈의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십시오. 카톡 채널 민족경제도 팔로우 해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저는 학과에 애정이 정말 많았지만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저희 과 자랑을 할 기회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평안한 분위기에서 저희 경제학과 자랑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얼굴이 계속해서 팔리는 장소다 보니까 저는 이제 학생에서도 계속해서 얼굴이 팔리고 있고 또 그 밖에서도 굉장히 제 얼굴을 아시는 분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이 자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둘이 경제학과의 대표격으로 나온 자리이다 보니까 혹시나 말실수하면 어떡할까 잘못된 정보를 드리면 어떡할까 하고 걱정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선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재밌었어요. 평안한 분위기 덕분에.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지금까지 경제학과 21학권 고정혁 변유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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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